안녕하세요. 키티타임스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보석 진주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얼마나 크면 제목이 gigantic, 그냥 big, 처음이 아니라 정말 huge, humongous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거대 진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 속의 진주일까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의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 아닐까요? 자, 한 10년 전쯤에요. 필리핀의 한 어부가 정말 34kg의 진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1kg짜리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1kg짜리 진주라고. 근데 34kg짜리 진주라는 거죠. 근데 이분도 참 재밌으신 게요. 행운을 뭐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이걸 팔거나 어떻게 뭐 옥션 내놓지 않고 침대 밑에다가 이 진주를 계속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발견한 진주가 왜 이 세상에 공개가 됐냐면 올해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나서 이분의 이 어부의 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부 아저씨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셨고 이 진주를 자신의 친척 아주머니께 가지고 간 거죠. 그 앤드가 얼마나 놀리셨겠습니까? 자, 이제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진주가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gemologist라는 거는 보석학자들이 되겠죠. 자, 이 gem이 보석이니까요. I think that it might be worth more than 100 million dollars. 자, 1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gemologist, 그 보석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치가 1억 달러라고 치면, 우리 돈을 놓치면 112 billion won이라고 하네요. 1000억이 넘는 돈이 되겠죠. 1120억 원의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34km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긴 한데 1000억 원이 넘을 줄은 몰랐네요.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슬프게도 큰 화재가 올해 그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자, sadly부터 시작하겠죠. Sadly, a big fire destroyed his home. 올해 이런 부사고는 보통 마지막에 쓰게 되겠죠. 그 거대한 진주는 지금 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주어를 쓰시고요. 전시 중이다 쓰고, 이걸 뒤에다 쓰면 되겠죠. So, the enormous pearl is now on display where? at a museum.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개의 단어 중에서 골라서 넣어볼까요? 첫 번째는 답이 들어 있네요. A four-liffed clover is a token of, that's right, good luck. 자, 네 입 클로바 라고 하죠. 상징이다, 증표다 라는 거죠. 행운의 증표다 라는, 행운의 표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Number b. A long time ago, there left. 우리가 보통 옛날 얘기할 때, 오래오래 전에 누가 살았더래요 라는 거가 되겠죠. 셀 수 있는 사람, 그쵸? 그 사람의 한 명이 나오면 되겠네요. A fisherma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오늘은 어마어마한 gigantic enormous pearl을 발견한 분이 10년 후에야 화재로 인해서 공개가 됐다는 뉴스를 전해 드렸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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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